대마초를 흡입하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어젯밤 운전자 A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